힐량에서 땡탈려 아 드디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겠다 아! 드디어 나도 해보고 싶은 거 아 쉿 아 쉿 아 쉿 아 쉿 아 쉿 나도 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겠다 아니 모이라 어 모이라 루시오 쓰자 그러면 아니 그냥 메르시 유저 있으니까 루이라 거고 루이라 거고 루이라 왜 해요 그 똥 조합을 빨리 하십쇼 아잇 때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아잇 그러고 제 메타가 없다고? 아잇 제아타하고 메르시가 없다고? 아잇 니 메타에? 던짐 아니야 야 오늘 리그 안받냐? 리그는 리그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시메트라 가동 아 나는 샤즈가 아니야 심해가 심했다 가동 아 뭐하지? 뭐할까요? 메르시 해야돼? 아니 나는 아 근데 이거 우리 윈스턴 조합도 아니라서 루시오 하기도 애매한데 나는 서브 힐러인데 나 윈스턴 할게 어 허름다 루시오 하러 가야지 아니 왜 야타가 없다고? 아잇 근데 메클이라 또 애매한데 그냥 루시오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루시오 메르시 요즘 좋아요 그 리그에서 좋은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리그에서 봤는데 좋아요 리그에서 좋았던걸로 기억해요 리그에서 보니까 좋더라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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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인정 벤야타는 물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모이라 쓰는게 아닌가 아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니까 저도 그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어 있어 졌다 아 뭐야 빨대 꽂고 있었어 야타 녹았다 야타 녹았다 살렸어요 이거 야타 케어하면서 내려갈게요 버텨봐 탱커 케어해야 탱커 피갈리 트레 들어온다 왼쪽으로 돌았어요 거점 한번 홀딩 해야되는데 탱커들 거기 멜시 트레이서 오케이 멜시 울었어 멜시 피반 멜시 뒤에 트레이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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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트레 언제까지 건드리냐 나 야 오른쪽 오른쪽 트레 오케이 컷 감사합니다 컷 컷 수월 있습니다 여러분 멜시 발키리 있습니다 요금이에요 아 좋겠다 딱 딱 오 꽂히는 소리 너무 좋은데 나 한대 못 때렸어 왼쪽에 들어온다 왼쪽 다 뛰었어요 뒤에 트레이들 왔어요 펄스 와 노련한데 이거 진짜 저 앞에 누구지 여행 들어 어딜다 해들어라 하물 하믄 홀딩해야 돼 화물 막았어 아 잠깐만 이거 잘 못 썼다 이러면 미스턴벤즈 잘났어 윗선 잡아와봐 미스턴벤즈 evidence 어 어 제발 다음 안 뭐 봐야 돼 다음에는 제가 죽는 모습 보세요 아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인력을 못 보는데? 응 이건 탈출 팀이 죽었어 이건 탈출 아 개빡치네 아 위스 잘못 땄다 위스 위스필 비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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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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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케어줘 이제 갈 수 있는데 나이스 비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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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터치 왼쪽에 뉴크리 오른쪽엔 제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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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보세요 아타를 아 이거 디바 해줄게 아 잠깐만 아 빨대 꽂는데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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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 메리시 피임 아 이러지마세요 제발 마이크를 키기 시작했다 방금 모세의 기적 같았다 메끄리 살려야지 나 거의 20초넘게 피임 살고 있었어 메리시 발결이 찼어요 이거 오른쪽 압박해서 트레이서 꽉이 하죠 여캥 빼야되는데 얘 우리 빠졌어요 앞에 뛰어도 됨 왼쪽 방 왼쪽 방 왼쪽 방 왼쪽 방 왼쪽 왼쪽 방 왼쪽 방 왼쪽 초월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리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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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 방하네 방하네 아 나만 보는거 막 개무셨네 야 진짜 야 진짜 이거 아 야 내가 비빌게 내가 비빌게 야 통하나 피일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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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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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어 야 나 곧 죽은 목숨 아니냐 세네 3딜 세네 3딜 워딩 빠이루 마금피해 개꿀 야 마금피해 울렸다 세네 다시 2일 오케이 세네 윈스공 없고 자폭 자폭 빠졌어 왼쪽 왼쪽 얘네 갈키리치 하지 않을까 왼쪽에 맥크리 있다 왼쪽에 맥크리 있다 정면에도 있어 정면에 윈디 윈디 2층에 윈디 윈디 2층에 윈디 윈디 1정 에리치 2대 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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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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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트레 살 수 있나 데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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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 왔다 윈스 올라왔다 윈스 올라왔다 윈스 올라왔다 2층 윈스 피 윈스 피 맥크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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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교회? 아니 아니 왼쪽 반대편에 피였는데 어 아멘 피 송하나도 개피인데 오디인데 어디인데 위에 맥크리 위에 맥크리 위에 맥크리 야타필 야타자 야타자 또 또 또 또 또 야타필 오아 개시 윈스 위사킬 윈스 유사킬 윈스 나이스 아 이거 근데 발키리까지 쓰면서 쓰읍 일단 막았으니까 제이 오른쪽 제이 오른쪽 가운 왼쪽 아 개색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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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린님 머리좀 디바 살려 디바 살려 야타 빠져야될거같애 야타 빠져야될거같애 앞에 야타 물게 나이스 왼쪽에 외르시 왼쪽에 외르시 앞에 맥 물릴수있음 리아타 물린다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거 뭔가 내 초벌탈 지는거같다 마지막에 비비자 오케이 안 보여줘야될 하나 둘 오 죽을뻔 맥 물었어 맥 물었어 끝에 끝에 맥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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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야타 앞에 야타 야타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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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필 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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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촌 나당해 야타필반 야타필반 리아피 리아피 이컨데 나이스 발키리 거기다 찾거든 발키리 96퍼 백크리왔어 백크리 기다려 갈게 아 좀 뒤져라 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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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아팟 용 수 이거 진짜 아니다 레시 유 드디어 출전합니다 제가 하려는거는 그거였어요 뭐 이거요? 아뇨 이거요? 오른쪽 올라가야될 듯 어? 그러니까 이게 윈스턴 디바한테 핑퐁당하거든요 100% 아래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슥 가서 탱커가 화물타고 저희가 올라갑시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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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안들었어 뭐라고? 그냥 듣기 싫은거 같은데? 흐헤헤헤 아 여기 오른쪽 여기 올라갈게 이쪽에서 갈게 어어 아 여기 근데 솔저가 아니라서 애매하다 저도 같이 가드려야되나요? 어 노잣돈 노잣돈 쥐어주나요? 따라가면 아니면 우리가 위도우니까 네 위도우니까 모이라를 할게요 무슨 연관이죠? 아니아니 그니까 위도우한테 님이 붙어야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케오케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모이라 좋아하는 편입니다 편하게 모이라 해봐 보이라 해봐 안되 저는 모이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발음갓기도 놀리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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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speak 의 솔저 깰 아하하하 아니이 아 미국가서 너는 영어 이렇게 못해요 라고 아 그럼 어떻게 부서를 하냐고 위도우 머리 공버프 꽂아줄 때 하나 따세요 일단은 솔져 야타 위도우 공버프 떨어질 때 하나 따세요 어 잠깐만 나 트레이서랑 1대1인데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는 거 막다 앞에 윈스 앞에 윈스 앞에 윈스 앞에 윈스 앞에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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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pivot 윈스 그런데 둘 esta 윈스 나 부착이다 싫어? 발키리 거의 다 찼는데 쟤한테 물살아 손 아 제발 발키리 뺏다 안 뺍니다 이거 있어 왔음 나 결국 죽어 이거? 진짜 억울해서 게임을 못하겠네 트레이더 결국 죽음 이거 이번에 나 야타 물면 궁 탈 것 같은데 내가 야타 혼자 물어볼게 초월 안 뺐죠? 야 이거 초월이랑 제 궁이랑 교환하자 나도 볼 수 있어 윈디 같이 뛰자 뒤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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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리 뛰었다 야타 어딨어 이르시 컷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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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반스런 지려 솔져 솔져 오른쪽 야타 오른쪽 야타 분무대 붕수대 야타 야타 필 나이스 그리고 트레 힐 호위 shiit 뱀신 썼는데 왜 맞아 나 윈스 남아있어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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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는 윈스 종이종이 윈스 앞에 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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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함물 정리 나이스 나이스 정리할거 없음 앞에 정리할거 없음 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아 뭔소리야 이거 이거 뭔소리야 윗선 윗선 반피 안가다 거기 안갈거야 힐 미 힐 미 나이스 힐을 받을 자 이거 나 환불로 오라 나 궁 쓸게 일자로 서있어줘 솔져 저기 끝에 있어 에이 에이 소방관 에이 소방관 소방차는 멈추지않아보이 위치 브리핑 되나 위치 위치 없네 안보여 안보여 얘네 다 리스폰 맞췄라 리스폰 맞췄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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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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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르시 도 솔져 짤 우리 베르시 도 짤 어 밑에 시켰는데 모아야돼 모아야돼 어 뭐야 이걸 진다고 아니야 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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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리필 힛사일로 겐지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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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화하나 바로! 아 뭐야 왜 이동해? 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솔져있다 아 제발을요 나 너무.. 위스탄 위스탄 포싱 나가겠다 위스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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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민스탄 녹이면 돼 녹여줘 녹여줘 녹여 녹여줘 헐프 헐프 피하 피밤 위에 피밤 부종하야 나이스 하나 밀자 하나 밀자 목표 포착 아 나 나 이거 진짜 제발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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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잡아! 잡고가 되잖아! 야씨야! 못까지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와 살리러 간다 끝에 야타 끝에 야타 야타 피반 부조아 걸 수 있어? 오 오케이 누구 누구한테? 아 여기 메르시 트랙 트랙 여캠 빠졌어 트랙 여캠 빠졌어 트랙 에피타 소월 가지아 제타 보여?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 부조아! 메르시 피반 솔져 보는 중 멜티바 멜티바 위로 뛰었어 제타! 제타 환불해! 야타 보여 야타 보여 다음 턴 가야 될 것 같은데 쟤넨 초월 없어 용검 가자 초월 없고 발키리 없고 발키리 뺐지 않았나? 발키리 뺐어요 용검 가야돼 레알 용검 가야돼 이거 몰래 오른쪽으로 숨어서 가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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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가 왼쪽 시야보다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덮치는거야 조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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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렸어 덩치가 커서 걸렸어 가자 가자 뭐 보고 있어? 야타 있다 밑으로 가자 밑으로 가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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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립됐어 지금 볼 수 있어 지금 볼 수 있어 지금 볼 수 있어 송환아 송환아 필 아이고 아 진짜 야타 나 야타 용검 떠봐 용검 떠봐 용검 떠봐 야타야타 죽었어 겐지 죽었어 겐지 죽었어 죽었다고? 30초? 30초 남았는데? 이거 근데 무시우면 돼 무시우면 돼 디바라도 깨자 아이고 뭔가 에반데 뭔가 에반데 깼다 마지막 비비면서 송환아 포커치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송환아 못 잡으면 진다 안 돼 내가 비벼야 되나 이거? 트레이서 있다 나중에 나중에 트레이서 이거 캥 빼면 안 돼 지금 펄스 빠지고 비벼야 돼 메리시 죽는다 우리 메리시 죽는다 나이스 위볐 나이스 위볐 앞에 송환아 앞에 송환아 야타하고 솔져 여깄다 안 보여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야 폴 빼 볼게 야타 피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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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볼게 우리 야타 다시 한번 볼게 우리 우리 메리시 포커싱 당해 오케이 빠진다 야타 피일 야타 피일 발끼리 거의 다 찼어 발끼리 거의 다 찼어 메리시 케어해봐 송환아 바로 볼 준비 송환아 보자 내가 야타 볼게 내가 야타 때려고 올게 앞으로 가 거점 내가 볼게 메리시 보는 중 윈선 윈선 내가 밀쳐낼게 빨리 포커싱해 디바 시프트 빠진 상태 비반 천천히 디바 윈선 송환아 내가 정리할게 송환아 내가 정리할게 도도도도도도도도 나이스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스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안 돼 아 힘들어 또 이기다니 말도 안 돼 또 이기다니 또 이기다니 또 이기다니 자 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